가세요, 빨리. 가세요, 빨리. 둘째 날 저 목에 습격당했을 때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거든요. 왜냐하면 잠을 다 잘 못 잤기 때문에 숨은 시간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잠이라도 좀 잘 자자.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점심도 먹었고 할 일은 많이래 잠은 조절 쏟아지고 꿈속에 난 음악을 들으며 홀로 여행을 떠나면 여행을 떠나면 나는 새로 산 가방을 내고 우르른다 바늘아 화장도를 타고 바람을 느끼고 싶어 좋아 좋아 나 홀로 잘 잤어? 자니까 살 거 같아. 정말? 얼굴 표정이 틀리네. 다르지?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근데 어떡하지 사람이 신기해. 금방 저거 같아. 안녕. 엄마 안녕. 진짜 복만이도 엄청나게. 오빠 얼마나 훅차게 해. 아우 근데 그래도 좀 훅차게 해. 오빠 이거 발을 끼운 거예요? 팔을? 진짜? 아이디어. 애기 같아 귀여워. 엄청 의젓해. 깼어? 깼니? 너 괜히 너 괜히 너 괜히 깼는데 안 깬 척 하지마. 어? 이렇게 보니까 2AM에 창민 좀 닮은 것 같아. 길이 3단에 잘생긴 중 여기로 돌아왔다. 좀 잤어? 왜 이렇게 일어나셨어요? 아니 해가 떠가지고. 응. 한 번 찍으래. 찍는 게 엄청 힘들어. 얘 살아있는 거 같아. 두 손을 또 모이고 자니까 얘 바르게 자네. 얘 바른 청년이구나. 섬열이 괜찮네. 약간 타이밍이 조금 놓친 것 같아. 어색해서 좀 일어난다. 일어날 타이밍을. 옛날에는 아마 그런 적이 있거든. 타이밍 늦게 그쵸? 내가 딱 불렀을 때 일어나면. 내가 앉아있는 거 없거든. 어 좋았다 얘 좋아. 여기 원래 한 번 기본 패턴이거든. 근데 너무 일어나자마자 아이컨택을 하지 않니? 원래 보통 일어나면 뭐 이렇게 멍하잖아. 너무 일어나자마자 아이컨택을 한다 너. 너무 일어나자마자 아이컨택을 한다 너. 배가 왜 이렇게 몸이 옥신옥신 쑤실까? 야외에서. 그게 약간 좀 발열이 나는 거야. 멍청이 끼가 있는 거지? 피곤해서 하는 거지?